하나님 말씀 골로세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23절 한복수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라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원단 2사의 54장 2절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 3운동 3인 1조를 통한 교회의 장막의 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또 지역의 장막의 터를 넓히는 사천망대 운동 또 2, 3, 7 장막의 터를 넓히는 2, 3, 7 치유 운동이라는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더 확산되어지는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2사의 5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의 노예로 또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2사의 54장에 보면 회복이라는 번성이라는 미래의 약속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4년 개인과 사역 또 직업 산업 학업 현장에 장막의 터를 넓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연한 장막의 터가 아니라 보금으로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금으로 각인 뿔이 체질 되지 않으면 이 장막의 터는 형식적이고 또 혹시 우리 개인의 장막의 터가 넓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막의 터를 넓히기 위해서 개인과 사역 현장의 장막의 터를 넓히기 위해서 올 한해도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 줄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금의 소망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금의 너희가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결국 스타트만도 그렇고 그리고 사천망대도 그렇고 이삼칠 치유도 그렇고 이것의 핵은 보금이거든요. 보금을 증거하고 보금으로 치유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금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체험되고 누리지 않고 이 보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장막의 터를 넓히는 것은 황태의 터봐 넓어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보금이라는 단어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각인 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금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작은 첫 번째 생각의 것이 뭐냐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 완전한 보금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축복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4제 27절에 보면 나의 보금 또 이 보금으로 나를 경곡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금이란 말은 그리스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한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완전한 해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주어졌지만은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찾아옵니다. 나이, 환경, 질병,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번에 한 몇 년 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우리 장로님인데 지방에 내려가 계신데 뭐 이제 60 중반 되시나요 3년 동안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이만큼씩 드시고 통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새벽에 잠이 안 오면 혼자 나가서 이렇게 계시고 너무 힘들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 절망이 찾아올 때 복음이 아니었다면 죽고 싶을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배우 이선균 씨도 만약에 복음이 있었다면 그 끈이 없는 절망과 두려움과 갈등과 모든 사람이 지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겠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라지 2장 20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우리의 창세기 3장을 십자가에 못을 탕탕 박으시고 끝내셨다는 거거든요. 종결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사건도 본인이 죽으니까 수사가 종결됐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죄와 사단과 조지로부터 종결됐거든요. 끝냈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것도 없고 벌받을 일도 없고 십자가로 완전히 못을 박으시고 끝내셨다는 거에요. 2000년 전에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초록기 3장 18절에 피해의 언약을 통해서 갈라지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선을 딱 그셔야 돼요. 골레소 2장 13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히브리소 9장 15절에 단번에 영혼이 끝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신분의식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흔들리는 일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환경에 질병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던 사실에 대한 믿음 가지시면 뭐가 찾아오시냐 저를 보세요. 이 끝냈다는 사실이 찾아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오냐 괜찮다. 또 누려지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또 상황에 따라는 승리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갈보리 산의 원약에서 끝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뵈면서 아 내가 기도를 못해드렸구나 얼마나 3년 동안 힘들었을까 약을 이 정도로 통증이라는 걸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쪽이 아픈데 엉뚱한 데를 수술했다는 신경을 건드렸는지 지금은 좀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 들으러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모의씩 지방에서 오신다는 골로스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권지해서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리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로마세 8장 말한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이혐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 상에서 끌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아멘 되어지는데 정상적인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프지 않을 때는 환란이나 기근이나 이혐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 상에서 끌을 수 없고 37절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아멘 되어지는데 통증이 있고 암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게 절대 평안을 깨뜨릴 수 없을 정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고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누림과 승리와 증인이 된 거거든요. 뭐 괜찮을 때는 뭐 아멘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서 13, 11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테미 6장 10절 말씀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개인의 장막에 터는 내의에 있는 불신앙과 창식이 삼장의 체질과 나의 작은 이 그릇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복음 속에 갈버리산 연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작은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감남산의 연약이죠. 왜냐하면 오늘 골레스 3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이 말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재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그 재와 조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넉넉히 이기도록 그리고 그 체질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도록 개인의 장막, 사역의 장막, 교회의 장막의 터를 2, 3, 7, 5천 전족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죠. 문득 저희 이모님도 83세인데 기존 교회의 권사님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늘 평생 기도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의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님 성함이 김원자인데 하나님 우리 김원여 권사님에게 병원에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존 교회의 성도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침해 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벌려지어다 거기도 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전에 안 믿어서 아 믿었지 여러분 이미 갈보리산의 언약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조금만 누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리부터 넉넉히 더 나아가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권능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개인과 가정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올 2024년에도 내 마음의 장막의 털을 넓히셔야 됩니다. 믿음의 털을 넓히셔야 돼요. 보금을 누리는 것 그걸 보고 다른 말을 말하면 칠대 망대 이게 언약이거든요. 여정 칠여정 미션이거든요. 칠이정표 증인이거든요. 이것이 올 한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린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뿐만 아니라 4천망대 그리고 스타트 만의 운동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축복 속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느라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보금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장막의 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보금 놓치고 전도 성교 놓치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장막이랄지라도 무너지잖아요. 저는 원단 배신 들으면서 현장의 외로움 142개 나라를 조사한 조사 중에 성인 4명 중에 1명이 극도로 외로움 가운데 전 세계 인구 중에 10억 명이 목사님은 외롭습니까? 안 외로워요. 보금이 있는데 24시 축복이 있는데 라만의 누틴인데 외롭게 왜 외로워요. 순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금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외로움이 가장 기쁜과 행복으로 바뀌게 되니까 골레스 1장 6절에도 바울은 보금의 증거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금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보금 전파에 대한 일꾼 우리가 이 보금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천하에서도 동일하게 보금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보금의 열매가 온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레스 1장 23절에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보금의 일꾼이 되느냐 보금 누리고 보금 증거하지 않으면 반쪽 신앙입니다. 흉내래도 보금 전해야지 그 마음이 없다면 보금의 그 능력이 보금이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한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응답과 참해방이라는 것을 반쪽밖에 모르거든요. 이 보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보금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돈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줍잖아요. 당연히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보금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레스 4장 2절 4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 보금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득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노방전도가 뭔 소명이 있어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전사님 소리 들어보면 목사님 전에 노방전도에서 누구 만나는데 오늘 등록했어요. 노방전도에서 누구 전도했는데 등록했어요. 관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관계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캠프하면 관계할 수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캠프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관계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데 매주 캠프하는데 관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계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 캠프하는데. 대교구장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대교구장은. 대교구장은 매주 캠프하도 순회하니까 성도여행들이 그래도 관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매주 캠프하는데 관계할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맨땅이 헤딩해야지. 그래도 전도가 되더라고. 물론 맨땅이 헤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복음 증거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리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평생 얘기했지만. 불신자에게는 오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버리스의 연약을 정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리니라. 요한복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의지 않고 영생으로 믿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체험 못해서 그렇지 세상적으로도 어느 가정의 태어난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재화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스타트 만 사천망대 이 한 사람 한 다락방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정말 재화 사망의 법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도 없이 무슨 장막의 털을 넓힙니까 요한복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영접하면 성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이게 전도인데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 한해 개인 캠프, 지역 캠프, 현장 캠프를 통해서 펀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막의 터가 넓혀지는 축복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4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 개인의 장막에 개인과 가정에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어느 지역 교구의 우리 장로님들 13층에 모였는데 그중에 우리 홍승연 장로님이 오셨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직원인데 복음이 증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되겠죠. 직감자적으로 저와 여러분이라도 올 한해 장막의 터가 믿음의 장막의 터가 복음의 장막의 터가 더 넓혀져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원합니다.